이론시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손익계산서에는 수익과 비용만 나타납니다 보기 1번 미수수익 이게 보기에는 수익처럼 보이지만 당자자산입니다 따라서 얘는 재무상태표에 나타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이자수익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대손상각비 비용이죠 판매비와 관리비 유형자산처분손실 비용이죠 영업의 비용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계정의 증감비용이 기입될 곳으로 바른 것은 거래 외상매입금 10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에 지급하다 이 회계처리가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외상매입금 부채구요 이 장부 외상매입금 장부 외상매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의 감소 차변했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그 다음에 보통예금은 자산이죠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자산계정 대변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다 나 다가 기입될 곳입니다 3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에 가 항목에 해당하는 자산으로 오른 것은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가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그럼 이건 뭐예요 유형자산이네요 유형자산의 계정과목 찾아볼까요 정답 1번입니다 나머지 볼게요 볼게요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자산 투자부동산은 투자자산 산업재산권은 무형자산 이렇게 속하는 거죠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 좀 알고 있죠 주문만 한거 계약만 한거 그 다음에 돈을 빌리면서 담보 제공한거 직원 채용한거 뭐 약속만 한거 이런것들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거래가 아닌 거는 회계처리도 안 돼요 자 1번 7월 장마폭으로 인해 100만원의 건물 지붕이 소실되다 이거 재해 손실이 되겠네요 이거 2번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중인 바드러움이 지급 건조되어 부도처리되다 이거 회계처리되죠 부동과 수표로 그 다음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계가 불에 전소되었다 이거 재해 손실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복판 엔지니어와 100만원의 연구개발 용역을 체결하기로 하다 이게 체결만 하는거죠 거래가 아니네요 4번 5번 보겠습니다 아래 상품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토대로 판매 가능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얘를 알아내면 되는데요 판매 가능금액이 뭔지를 알아내면 돼요 판매 가능금액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판매할 상품의 금액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초상품 팔다 남은거하고 작년에 단기에 매입한 상품이죠 단기에 매입한 단기 매입상품 단기상품 매입 이 두개를 더해주면 돼요 따라서 매출은 문제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빼 버리고 기말상품제공역도 문제하고 관계 없죠 이거 가지고 하는거에요 35만원 더하기 총 매입액에 에노리 14,000원 받은게 있네요 그럼 14,000원은 사온게 아니므로 빼야되잖아요 이만큼은 취득금액에서 제시켜야 되므로 105만원에서 14,000원을 빼면 136,000원 136,000원 아치하고 35만원 아치 두개가 합산되면 되겠죠 이하고 얘를 더하면 돼요 이게 판매가능액입니다 그래서 팔다 남은거하고 올해 사온게 판매가능액이죠 팔고 남은게 기말상품제공역이고 정답 덧셈하시면 3번입니다 138,6,000원 개념파악이 중요합니다 6번 보겠습니다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재무상태표 작성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개정과목은 무엇인가 유동성 배열법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먼저 배열해야 된다라는 거에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 보면 다 부채만 있어요 그 부채는 유동부채하고 비유동부채로 구분하는데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배열하면 유동부채를 먼저 배열하고 먼저 갚아야 될 걸 먼저 배열하고 그 밑에 비유동부채를 배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유동부채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배열되어야 되고 4번의 사채는 비유동부채이므로 가장 나중에 배열되는 거는 4번, 사채가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비유동부채를 좀 써보겠습니다 사채 한번 써놓으시고 외우면 돼요 장기차익금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부채 이렇게 4개 외우시면 돼요 임대계가 비유동부채입니다 1년 지나서 갚아도 되는 부채를 말하죠 자, 이제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드럼 계정 대변에 기록되는 거래가 아닌 것 자, 회계 처리해 봐야 되겠네요 거래처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10만원을 만기 전 은행에서 할인하다 그러면 이거 은행에다가 주고 할인받고 대금을 회수하는 거니까 받으러움을 없애야 되거든요 대변에 받으러움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차변에 받은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변에 받으러움이 나오네요 2번 매출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거래처 발행 약소금 이게 받으러움입니다 만기와 대형금으로 받다 그럼 이거 현금 받으러움 대변에 받으러움이 나오네요 3번 거래처가 발행하는 환음 10만원의 인수 제시가 있어서 인수를 승낙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니까 잠시 후에 설명하고요 4번부터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거래처 발행 약소금을 배서양도하다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입금 가지고 있던 약소금입니까 받으러움이죠 이걸 넘겨줬다는 뜻입니다 뒷면에다 우리에서 인적상 쌓았고 그게 배서양도거든요 대변에 받으러움이네요 일단은 3번을 무슨 뜻인지 몰라도 답은 찾을 수 있어요 3번이잖아요 환음은 우리의 시험 범위에서 좀 거리가 먼 건데 일단은 잘 안 나오는 거라 이거예요 보기에 나옴으로 인해서 좀 설명이 필요하구요 나머지 답을 찾는 데는 문제는 없었어요 환음에 좀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위에 빈칸을 좀 해 볼게요 약소금하고 환음의 차이는 약소금은 양자 간의 거래에서 쓰는 거구요 환음은 이렇게 3자 간의 거래에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사가 A사한테 물건을 팔았다 해 보죠 배출 그리고 A사는 B사한테 어음을 발행했다고 하겠습니다 어음 발행 이렇게 근데 이 어음이 약소금이었다면 약속한 날 B사한테 주겠다 이런 뜻이 되는데 만약 약소금이 아니라 환어음이었다 해 보죠 환어음이었다면 어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돈은 A사가 지급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한다는 거예요 즉 C사가 지급한다라고 지급회사를 C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럼 B사는 돈을 C사로부터 받아야 되고요 그 전에 A사는 C사한테 돈 받을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받을 게 있는 상태에서 A사가 C사한테 우리가 너한테 돈 받을 거 있는데 우리 A사 우리 회사가 B사한테 어음 발행한 거 있으니까 네가 대신 갚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C사가 승낙을 하게 된다면 그 승낙을 하게 된다면 그 어음에다가 지급하는 회사를 C사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계체를 잠깐 위에서 보면 그러면 A사하고 C사의 관계를 보면 C사가 A사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얘는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이 있다고 해 볼게요 얘는 외상 매출금 얘는 외상 매입금 A사가 갚아야 될 이 어음을 C사가 갚기로 했으니까 인수를 한 거예요 승낙을 한 겁니다 대금은 이제 B사한테 갚아야 되고 그래서 C사는 그 인수를 했으니까 어음 대금을 갚아야 되므로 그 어음 받으면 인수를 하면 지급어음이라고 회계처를 해야 되고요 이 지급어음 갚아야 될 거래처를 A사가 아니라 B사로 해줘야 됩니다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거래처는 A사였는데 A사한테 외상 매입금을 A사 승낙하에 A사가 발행한 어음을 B사한테 갚음으로 임해서 채무를 소멸하려고 우리가 승낙을 했기 때문에 지급어음은 이제 B사한테 갚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뜻이 되므로 이 3번이 그겁니다 우리 회사가 C사라고 보고요 거래처가 발행하는 환어음 거래처는 A사라고 보면 돼요 인수 제시가 있어 인수를 승낙하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 갚아야 될 게 있다고 하면 A사에 우리 회사가 어음을 승낙하면 지급어음 되고 C사한테 우리가 갚아주면 돼요 거래처는 바뀐 거죠 그래서 대변에 지급어음이 됩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근데 이 시험 문제 받았을 때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건 없었는데 지금까지 쭉 풀어봤을 때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은 없었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부 마감 시 차기 2월로 마감할 수 없는 계정 차기로 2월되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풀어본 적 있죠 얘만 차기로 2월되고 수익과 비용은 2월되지 않고 소멸한다 라고 그랬어요 정답 4번이잖아 얘가 수익이니까 차기로 2월되지 못하죠 자 이제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금 과부족 계정에 가로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은 그랬네요 예 현금 과부족 계정은 현금이 부족하면 차변에 남으면 대변에 쓰는 겁니다 예 가로 안에는 12월 31일이네요 예 거래를 좀 설명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2월 8일자로 현금이 남았나 봐요 현금 과부족 대변에 3만원 싸놨네요 회계처리가 현금 현금 과부족 이거 보고 이 장부를 보고 이렇게 분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2월 10일자로 남은 돈이 이제 남는게 3만원이었는데 그중에 15,000원 내게 밝혀졌어요 이자 받은 걸로 그래서 현금 과부족 차변에서 15,000원을 빼고 그거 이자 수익이라고 이자 받은 거였다 이자 수익으로 이렇게 대체했습니다 이거 장부에도 옮겨 적을 때 현금 과부족 계정 정부도 옮겨 적을 때 현금 과부족 대변에 쓰면 대변에 써주고 상대 계정을 갖다가 써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변이니까 차변이니까 차변이 써주고 상대 계정이 이자 수익이 생각에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31일이죠 3만원이 남았는데 15,000원만 내역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이자 수익으로 잡았고 나머지는 12월 31일 결산일인데 오늘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남은 상태에서 뭘로 대체 돼야 돼요 자비율로 대체가 돼야 되잖아요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묶은 것은 이거 잘 나오는 거죠 2번이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상품을 매입하고 어금을 발행하면 지급 어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2번 120일 만기에 양도속 예금증서 금융상품이거든요 현금성 자산이다 이거 틀렸어요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만기까지가 3개월 이내야 됩니다 즉 3개월이니까 90일이 돼야 돼요 근데 120일이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얘는 이제 단기 금융상품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당정 발행 당자수표는 당제금 계정으로 처리한다 맞고 4번 보통예금과 당제금은 현금성 자산이다 네 그렇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3개인데 현금 예금 그럼 현금성 자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2개로 말한다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으로 말한다면 얘는 현금에 들어가고 나머지 2개는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이런 뜻으로 냈음으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2번 보겠습니다 3개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회계 기간은 회계 기간은 거래를 기록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죠 거래를 기록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 상법상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상법이 그래서 1년 이내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기록하기 위한 그 시간적 범위다 그러면 거래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자산, 부채, 자본, 수입비용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적 범위가 들어가고 경영성과가 수익비용이고 재물상태가 자산, 부채, 자본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1년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으므로 1년 이내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 1일날 사업을 개시했다 그러면 3월 1일부터 12월 30일 이렇게 해서 일기 잡히거든요 그럼 1년 이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은 1번 매출환입 및 매출에 누리는 총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맞네요 정답인데요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매출환입, 매출에 누리, 그 다음에 또 매출할인 이렇게 세 개가 있죠 2번 매출할인, 매출환입, 매출에 누리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수익이니까 이게 수익에서 차감되는 계정 이게 수익하고 관계되는 계정이죠 매출할인은 상품 매출이익에서 차감한다고 다 틀렸네 매입할인, 매입환출, 매입에 누리는 매입액에 가산한다가 아니라 이거 차감하는 거죠 매입에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번, 15번 두 개 남았습니다 14번 소모품 5만원어치로 구입하고 구입대금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한 거래에서 사용하는 계정감으로 작져진 것 그러면 소모품은 상품이 아니니까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면 미지급금을 써야 된다고 그랬죠 소모품은 소모품비 소모품 아무거나 쓸 수 있고 정답 4번이네요 그럼 15번 다음 자료에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는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전기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은 2만원이다 전기말에 설정한 거예요 2월돼서 넘어옵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러면 단기 중에 거래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만원을 대손처리하다 충당금 설정한 걸 가져다 써야 되므로 1만원을 갖다가 쓰게 되면 1만원만 남게 됩니다 이게 충당금 잔액입니다 남아있는 거 단기말에 외상매출금 잔액 500만원에 대해서 1% 대손을 설정하다 공식이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추적률 남아있는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하게 되므로 500만원에 1%는 5만원이잖아요 5만원에서 1만원 빼면 얼마요 4만원 4만원을 설정하게 되고 그 회계처리 차변의 대손상각비 12월 31일자로 그 다음에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처리됩니다 파산된 건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대손충당금 대손충당금 갖다 쓰는 거니까 1만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파산시 회계처리 그래서 여기 세 개를 보고 대손상각비 얼마냐 그러니까 대손상각비는 한번만 회계처리 되고 그 금액은 4만원이란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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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